지금 오 오는구나 진짜 눈이 많이 오네요 How are you doing also? Happy Valentine's Day 어디냐면요 저 지금 본가에요 Do you like chocolate? Actually I don't like sweet things or candy or chocolate Anything, jelly Actually I don't like it 오빠 수원의 왕갈비랑 통닭 왕갈비 통닭 먹자 사주시나요? 그럼 바로 갑니다 오 이거 뭐야 뭐야 나 홍인이 됐어 갑자기 오메오메 이게 뭐 돼 이건 뭐죠? 오 흑백 필터 이쁘다 뭔가 오 괜찮네 어 이 고양이가 돼 버렸어요? 오 이거 뭔가 느낌 있다 お счастье Douglas 190 20 20 22 22 21 20 22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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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르고 싶은데 근데 또 이게 세팅을 하면은 봐주만 해가지고 세팅할 일이 없어서 그렇지 그래서 요즘 냅두고 있습니다. Do you like horror or romance movie? Yeah, I like horror movie. Thanks a lot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지금 눈이 안 좋아서 제가 댓글을 다 읽을 수가 없어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래서 군살이 좀 많은 편이어가지고 이제 그 있는 이제 군 잔 지방을 모조리 빼버리고 싶어서 그래서 닭가슴살 화영식 할 거야. 그러지 마세요. 저는 방금 염노와 악계직을 사퇴했습니다. 한결 마음이 가볍네요. 모팸사랑. 거기서 글로리아 캐릭터 너무 매력 있는 것 같아요. 제이, please talk to me.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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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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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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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밑에 지방피가 많이 밑기탑 필요하신 법 안은 묶음꾸란 한다 해도? 예? 그냥 영어로 써주시면은. 감사합니다. 예? 이게 한글인데 이게 왜 해석이 안 된다냐? 번역, 번역, 번역기로 돌리신 거죠? 외국팬분이신 거 같은데? 뭐야 이거, 팝하고 차에 타봐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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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쎄요. 음... 제가 뭐 먹죠? 갑자기 딸꾹질이... 편의점 가면은... 음... 최근에 먹은 건 쪼꼬우유 먹었고요. 고맙습니다. iek 그 플랜 제가 해볼게요 느낌 아닐까 음식 안먹냐구요 아예 안먹지는 않는데 지금 이제 다이어트 중이고 그럴 때는 잘 안먹죠 아예 끊어요 이제 튀김 튀김 음식이라든가 튀김 튀김거라든가 밀가루로 만든 음식은 아예 끊어요 제가 라면 끓일 때 뭐부터 넣어요 물부터 붙죠 일단 물을 끊어야 라면을 아예 끊어야 라면은 아 소리들으러 병실 안에 가야겠다. 병원이세요? 병원 어디 아프신가? 응 빨리 나으시길 바라겠네. 호찬 오빠 라이브 방송 때 빠지지 않는 거 음식이야기. 그니까요. 양식 한식 중식 일식 중에 뭐가 제일 좋냐고요? 그럼 식이면 되는데요? 아 중식은 별로 안 먹는 편이고요. 먹겠는데 막 파스타 이런 거는 별로 안 땡기더라고요. 혈액형이 어떻게 되나요? 저 B형이요. 전 제가 A형인 줄 알았는데 B형이더라고요. 면 음식 그 코 면 음식 그 코 면 음식 그 코 출생의 비밀까지는 아니고요 얼마 주고 샀냐고요? 이거 저 쿠팡에서 피어싱 검색해가지고 최저가로 뜨는 거 샀는데 아마 3,000원? 3,4천원 정도 하지 않을까요? 그 정도 뜬 것 같아요 그 정도 뜬 것 같아요 그 정도 뜬 것 같아요 아 이거 족발을 영어로 뭐라고 해야 되지? 합리적섭이 쿠팡 자주 쓰시네 네 쿠팡 자주 써요 로켓 배송이 너무 로켓 배송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로켓 배송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로켓 배송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로켓 배송이 너무 매력적이라서 여러분 제가 지금 전화가 와서 잠시만 라이브 껐다 켤게요.